미친듯이 노력해. 마법같은 약은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마법도 존재하지 않아. 무하마드 알리라고 알지? 복싱선수. 그 사람은 미친듯이 노력했어. 체육관의 한 스포츠 기자가 알리를 인터뷰하러 갔어. 알리는 그때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었지. 그 기자가 알리에게 당신은 몇 개의 윗몸일으키기를 합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자 알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전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그는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 숫자를 세지 않아. 그때야말로 의미있게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고. 그게 노력이야. 네가 누구든 간에 고달픈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어. 인테리어로 하나는 없어. 그는 고통을 느끼기 전에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들리게. 어떻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안심으로 산다. block had been 없고. 그들은 안심으로 산다. 학생들이 다amenking을 멈추기. 그는 고통을 농적 시켜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끊기지 않습니다.